과거 10년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브랜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높군요. 배당도 충분히 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오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소비재 담당하고 있는 정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영역 글로벌 소비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주식 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기 투자의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한 1, 2년에서 3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정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하고 단기에서는 싸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주식을 많이 찾는 장기 투자 성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미국 소비재 회사 P&G라는 회사인데요.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배당주로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대표 소비재 제조회사 P&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G라고 들으면 사실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P&G 정확히 어떤 회사입니까? 1830년대에 미국의 프로크터와 갬블이라는 사업가가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역사가 한 180년 정도 이상이 된 생활용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비재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P&G라는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히 국내 소비자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비재 회사들이 회사 이름이 이곳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과자나 음료를 만드는 롯데제거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롯데라는 브랜드로 음료랑 과자를 팔고 있고요. 라면을 만드는 농심 같은 경우도 농심이라는 브랜드로 라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 이름하고 브랜드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처럼 한 브랜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로 사업을 영위하는 메이티 브랜드 전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P&G 같은 경우도 SK2 같은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펜퍼스 같은 기저귀, 남자들 면도 많이 하시는 질레트 같은 소비재 용품 브랜드로 멀티 브랜드 전략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들이랑 글로벌 회사들이랑 방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소비재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 시장을 배경으로 물건을 팔고 있고요. 소비재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는 상당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브랜드로 충분히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한데요.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세계 시장을 커버를 해야 되고요. 시장이 워낙 다양하고 매출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브랜드로 가져가기보다는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분산 브랜드 전략을 굉장히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하고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하고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P&G 경우는 지금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도 말씀해주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이익 성장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멀티 브랜드 전략으로 한 브랜드가 약간 안 좋을 경우에 다른 브랜드들이 충분히 성장으로써 상세해주는 안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개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연관된 산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매출을 살펴보면 패브릭이나 홈케어 쪽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SK2 같은 이런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한 19% 정도 그리고 이완화 여성 가족 케어 관련된 이런 용품들 매출 비중이 한 26% 정도 되어 있어서 다른 소비자들은 단일 품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품목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매출이나 이익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급감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P&G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구강용품이라든지 면도용품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소비자 회사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것은 확실히 안정할 수 있지만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의 마켓 셰어를 가져가느냐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P&G의 시장 점유율 추이 어떻습니까? P&G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쪽은 보면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한 소비재 캐테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G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은 P&G가 가지고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중에 상당 부분들이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진레트 면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남성들의 거의 한 반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헤덴 숄더스라고 샴푸가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기저귀 펜퍼스 같은 경우도 35%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운이나 페브리즈 같은 이런 의류 세제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25%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높군요. 한국은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쪽에 마케팅이나 전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LG 생활용품 같은 이런 생활용품 한국 회사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생소하실 텐데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라든지 미국, 유럽을 보시게 되면 P&G의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영향력이 강한 P&G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안정성입니다. 이미 코로나 때 한번 실적으로 P&G의 안정성을 입증했고요. P&G는 필수 소비재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융 위기라든지 글로벌 리세션이 왔을 경우에도 이익 방어력이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리세션을 걱정하는 투자자시라면 문제가 없는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G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10년간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이익이 성장하면서 배당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P&G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P&G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포지셔딩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SK2 브랜드가 지금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P&G 역시 이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럭셔리 화장품의 비중을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가 계시면 P&G를 사서 가져가셔도 중국 화장품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P&G의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안정성이 되게 좋다라고 눈이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서의 위스크는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위스크는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가진 P&G가 방어죡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위험 선호, 고성장하는 종목에 대해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P&G 같은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들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고요. 회사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용품, 화장품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화학 제품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 원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P&G의 단기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업체들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군요. 좋은 포인트 지적을 하셨는데요. P&G가 많은 브랜드들이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고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지만 후발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시장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비용들을 늘려서 시장 경쟁을 촉발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P&G의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P&G의 3분기 실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코로나 영향을 받기 시작한 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G 3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0%나 성장을 해줬고요. 전체 매출이 4% 정도 단기 순위도 8%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던 이 성장보다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서 시장에 굉장히 만족감을 준 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로 인해서 악다운이 정말 절정기에는 4월, 5월 실적들이 TNG의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특별히 코로나 영향이 없는 3분기하고 실적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안정적이지만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 이익 성장을 많이 하면서 배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 성장성이 좋은데요. P&G도 SK2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로 가지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의사항으로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방어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고성장을 하는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P&G 주가에 단계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화학 제품들을 원재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시장 경쟁을 촉발했을 경우에 P&G도 시장 지배력 방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비용을 쓰면서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P&G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